세 번째로 이렇게 긴 머리에 이렇게 얼굴 삐죽이 내밀고 있는 게 바로 윤종신입니다. 그래요 그래요? 그때 얼굴이 있어요. 윤종신 씨가 어렸을 때도 굉장히 입담이 좋았어요. 윤종신, 이정용 씨가 초등학교 때 동창인 것처럼 방송인 왕영훈 씨와 조영기 씨도 동창이라고 합니다. 조영기 씨랑 왕영훈 씨도 동창이시죠? 동창이에요? 진짜? 진짜 몰랐어요. 친구 얘기를 거부하신 건 아니고 모르셨대잖아요. 동창이라고 그러니까 동창을 하지 말아다가 배우 최민수 씨와 개그맨 최양락 씨 또한 대학교 동기 동창. 20년 전 최양락 씨는 교통사고가 난 최민수 씨 일행을 도와줬다고 하는데요. 나 이제 얘는 동창이거든요. 조수석에 최민수 씨 친구가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. 민수 씨 친구 또는 나의 친구니까 일단 내 차에 타요. 그래가지고 응급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응급실에서 치료하고 그 당시 기억이 20년 전인데 응급실 비용이 한 10여만 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최민수 씨. 그 이후로 연락 한 통이 없다고 합니다. 수고했다고 이렇게 해드렸는데. 말이 없어. 아직까지 말을 없어. 방송을 통해서 영상 편지는 아니고. 그런 거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내가 받겠어요. 돈은 그렇고 이제 따뜻한 밥이라도 이렇게 같이. 자 최민수 씨 이 방송 보고 있다면 연락 한 통 해주세요. 연예계 소원한 동안 스탑의 오세정 씨. 탑스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데요. 최주 씨가 저희 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. 누가 더 위예요. 제가 더 위예요. 최주 씨 7호잖아요. 최주 씨가 7호 아니에요. 2월생이에요 제가. 모두가 깜짝 놀란 오세정 씨의 실제 나이. 빠른 7호예요. 한 분이 밝힌 게 오세정이. 나랑 동갑이야. 나랑 친구 아니다 그러면. 나랑 친구예요. 나랑 동갑인데 옛날에 드라마에서 삼촌이었어요. 내가 제 삼촌 올리지 않나요. 삼촌처럼 모이잖아요. 그런데 아직은 친구였군요. 빠른 7호 년생인 오세정 씨 같은 나이 동갑내기 스타들을 보면요. 김재동, 정만식, 윤일상, 강성범 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. 동갑내기 친구라고 하기엔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. 활동하는 그녀는 달라도 서로를 응원하며 늘 힘이 되어주는 친구. 이런 친구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타들은 늘 든든할 텐데요. 언제나 친구와 함께 승승장구하는 일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. 스타 탐구생활 이 사람을 주목하라. 네가 자꾸 날 배려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한테 어필하려고 애들 다 보는 데서 이러는 거잖아.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 바나가 최영도. 하지만. 많이 먹어 전학생. 그래 먹자. 너도 많이 먹어라. 얘 봐. 이러니 내가 관심이 생겨 안 생겨. 미워할 수 없는 귀여움은 물론. 넌 왜 맨날 이런 데서 자냐. 지켜주고 싶게. 여심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남자. 안녕하세요. 저는 최영도 역을 맡은 교복입니다. 2013년 대세남 김우빈 씨인데요. 교복이 잘 어울리는 이 남자의 스타 탐구생활. 지금 시작합니다. 1989년생으로 올해 25살인 김우빈 씨.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6년이 다 돼가지만 일명 고등학생 전문 배우가 됐습니다. 그렇다면 김우빈 씨가 고등학생 역을 맡은 건 언제부터일까요. 2011년 단막극으로 연기를 시작한 김우빈 씨는 총 7편의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. 그중 특별 출연인 아름다운 그대에게를 제외한 6편의 드라마 중 4편의 작품에서 고등학생 역을 맡았는데요. 김우빈 씨의 교복 스타일은 2012년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. 긴 다리로 담장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김우빈 씨의 교복 스타일이 멋지죠. 미열한 반항아 연기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. 이 작품을 할 때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. 김우빈 씨는 어디서? 그 신품에서요. 내가 야 너는 진짜 잘 될 것 같다. 애가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? 너는 이 작품에서요. 이 작품에서요.